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10년 전에 사둔 나대지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돈을 마련하지 못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 상태대로 양도를 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삼용 토지는 중과세 되는데요. 토지를 보유기간 중에 일정 기간 동안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비삼용 토지가 됩니다. 이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은 농지 같은 경우는 8년 이상 재촌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에는 양도자가 재촌하는 것을 말하고요. 목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양도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데 주택 정착 면적이 5배 이내의 토지, 도시 지역 바깥 같은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까지는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세 된다고 했는데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양도일 최근 5년 중에 3년 기간, 양도일 최근 3년 중에 2년 기간, 소유기간 전체 기간 중에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전체를 사업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간 기준이라든가 지목 이런 것에 관계없이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는 그런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속 증여받은 토지로서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 인정고시를 2년 전에 취득했는데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농지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긴 한데 상속 기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 이런 것들은 기간 기준 이런 것에 관계없이 비사업용으로 해서 제외합니다. 그 나머지들은 지목이나 이런 것에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요. 불분명하다, 지목이 불분명하다 하면 공부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있었던 나대지와 잡종지는 재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중과세되지 않고요. 별도 합산이나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도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합산되는 과세가 중과세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운동장, 경기장, 주차장 주차장은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주차장 업을 할 때 중과세되지 않고요. 그리고 주차장의 수입금액이 기준시가보다 일정 비율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예비군 훈련 토지, 휴양시설용 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하치장이 사업관리한 성은 인정되는데요.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120% 이내의 면적까지 사업관리한 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 660제곱미터 이내까지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들이 있죠. 안타깝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는 어떻게 중과세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한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발 제한구역 이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물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도로로 이용한다면 활용할 수 없겠죠. 그다음에 건설에 착공된 토지, 건설 착공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간, 그리고 건설 착공에서 공사하고 있는 기간, 그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멸실돼서 나지로 됐다. 그러면 멸실되는 때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봅니다. 이걸 기간을 넣어서 전체의 기간 기준에 넣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상태에서 집을 지으려고 보유한 일정 면적 이하의 나대지는 사업용으로 보므로 나대지 보유기간과 무주택기간을 고려해서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 건축을 위해 착공이 들어간 상태라면 착공기간과 취득일로부터 2년간의 기간을 합산하여 사업용으로 보압 비과세 여부도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강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